미국이 실업률 왕 높게 나오면서 4.3 나오고 하면서 와 이거 침체 아니야?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50피 얘기가 나왔고 50피를 내렸죠 실제로. 그렇게 내렸더니 다시 반대로 오히려 금리는 올라가고 엔화는 약세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엔화가 더 강세라고 갈 거라고 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 뒤집어봤더니 다 약세가 됐죠. 지금 여기죠. 지금 세 달. 다 약세가 된 거예요. 결국은 정치적 이벤트는 지나서 생각해보면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혹은 선반영이 된 건? 선반영 됐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나 환율 같은 경우도 그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체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어떤 펀더멘탈한 부분들을 보는 게 더 주요하다. 특히 이제 금리나 환율은 더 심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테이벌랩의 강승희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미국 얘기 많이 했고요. 대선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금융시장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한 축이 있잖아요. 엔화. 오늘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일단은 보통 화요일 날은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뉴스들을 잘 보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하나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몇 달 전만 해도 갑자기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러면서 또 그다음에 옌화가 싸다. 그래서 옌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 사는 ETF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청산되면서. 청산되면서 또 그래서 이제 돈 좀 벌었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온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다시 또 사도 되나 아니면 물을 타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로 해야 되나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정치적 이벤트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도 또 클 것 같고요. 시작해 볼까요? 어저께 실제로 이제 자민당이 과반할 실패를 했죠. 그 뉴스가 나면서 결국은 옌화가 약세가 되고 주가가 강세가 됐어요. 일단 하루만 움직인 걸 보면.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시바가 총리가 되면 앞에 반대편이어서 옌화가 강세가 가고 금리도 올릴 거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반대로 오히려 이시바가 되고 나서 옌화는 계속 약세가 됐고 약세가 된 다음에 그러면서 주가도 조금은 반등을 했고 글로벌 전체 움직이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 와 있나 뉴스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 못 봤고 그러면서 옌화는 석 달 만에 최저치 이분이 이제 되신 지가 석 달이 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강세 간다고 했는데 거꾸로 약세가 간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160엔 간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단계적으로는 155. 그렇죠. 153 이미 왔고 155 가고 그다음에 160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 해보면 또 160에 개입 나왔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60 찍고 150이 아니라 140대까지 내려갔던 것도 기억이 바로바로 나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거꾸로 5%까지 상승한다. 지금도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되면 미국 국채, 10년 국채 5%까지 상승. 그리고 5% 터치하냐. 대선 결과 반영한 거냐. 그러면서 또 밑에서는 투자 절호의 기회다. 이런 단어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5%가 진짜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건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가 5%가 가면. 이미 간밤에 10년몰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4.3 호흡까지. 4.2가 중요한 레벨이다 그랬는데 넘어와서 4.3도 갔다 하고. 이제 4.5는 가능할까 보다. 이런 느낌이 있는 상황이죠, 이미.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게 엔화 노출 미국 장기 ETF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두 종류가 다 있어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것도 있고 일본에 상장돼 있는 2621를 매수한 게 되게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엔화로 바꿔서 그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는 ETF. 그런데 그거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한투나 이런 데서 똑같은 상품을 ETF로 출시를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원화로 상장돼 있는 엔화 노출 미국 국채, 장기 국채 ETF도 있고 또 일본에 상장돼 있는 미국 국채 ETF도 있고.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해치예요, 그게. 엔화, 달러를 해치를 해야 이제 엔화에 연동이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샀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리스크가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엔화가 싸니까 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엔화가 약세가 되면 손실이 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화 가지고 미국 국채를 샀으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나겠죠. 미국 국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앞에서 저희가 뉴스 봤던 거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거꾸로 다 됐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그 막 사야 된다, 앤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렇게 나왔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쪽 시기에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약세가 됐었고 그러면서 다시 강세가 되면서 올라간 차트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뭐냐 하면 하나는 일본에 상장돼 있는 ETF.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에이스 ETF.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476, 750이 한국에 상장돼 있는 똑같은 ETF예요. 그런데 좀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6.7, 8.5.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믹스라고 나와요. 믹스가 뭐냐 하면 통화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엔화고 하나는 원화고.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똑같은 원화로 바꿔요. 원화로 바꾼다는 얘기는 원화로 엔화를 산 다음에 엔화로 일본 ETF를 샀을 때 수익률을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죠. 결론은 어느 쪽 거를 사든 그렇게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 결국은 엔화로 바꿔서 일본 ETF를 사든 아니면 원화로 상장돼 있는 ETF를 사든 큰 차이가 없다. 수익률 상으로. 그런데 여기는 세금 차이가 크겠죠. 한쪽에서는 외국 주식을 산 거고 한쪽에서는 한국에서 해외 자산을 샀기 때문에 세금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의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생각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팁이 여기서 되겠죠. 수익률 차이는 없다. 수익률 차이는 없지만 세금 차이가 크다. 그래서 결국 세후 수익률 차이가 생길 것이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거 할 때는 금액이 적으시든 크시든 ISA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 계좌에서 하시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팁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 번에 와장창 넣었어요. 다 넣는데 금리, 환율, 주가 지수를 다 넣었는데.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림이 조금 어렵죠. 이게 상장된 게 3월에 주로 상장이 됐어요. 이 ETF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ETF들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은 위에 있는 칸에서 그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ETF 두 개예요. 두 개를 환율을 원화로 다 바꿔놓은 환율로. 그런데 차트를 딱 보시면 이 노란색이 미국 금리 10년짜리 금리예요. 10년짜리 금리가 열심히 내려오다가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앞부분, 여기 줄 쫙쫙 걷은 부분이 앤케리 트레이드 청산한다고 난리 났던 시기예요. 우리나라 블랙먼데이 있었던 시기. 새로 줄 있는. 네, 새로 줄 있는 이 세계. 이때가 이제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앤화가 약세야 이러면서 쭉 내려갔던 거 앤화가 강세 돌면서 쫙 올랐죠. 그런데 밑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노란색 같은 경우가 러셀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러셀은 오르고 낯선이 빠져서 순환매다, 앤케리 트레이드 시작이다. 이랬던 시기가 7월 9일이에요. 7월 8일, 7월 9일. 그러면서 러셀이 너무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순환매라고 그러면서 위에 가서 보면 앤화가 결국 강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그 시기에 일어나면서 앤화가 트리거가 되면서 위로 팡팡팡 올라가요. 하얀색은 원이엔이고요. 그다음에 녹색이 엔달러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화로 앤화를 사서 트레이딩을 사는 거기 때문에 원이엔도 두 개를 같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보시면 실제로 이게 진짜로 입대 당시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앤이 강세가 됐었구나를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급락했을 때 보시면 꼭지예요. 8월 초. 네, 8월 초, 8월 5일. 꼭지죠. 완전히 앤화도 꼭지예요. 그런데 그때 주가는 폭락을 했었어요. 결론은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결국은 뉴스들이 막 나와서 난리가 났을 때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해야지 되나 보다라는 걸 여기서도 그냥 딱 알 수 있죠. 완전히 블랙 먼데이다 그러면 블랙 먼데이 샀으면 지금 여기 바닥에 샀죠. 주식으로 보면 밑에는 주식들 네 가지예요. 니케이, 나스닥, 러셀, 코스피. 네 가지인데 좀 슬프게도 여기 밑에 쭉 있는 애가 우리죠. 코스피죠. 그리고 이제 니케이, 그 위에 맨 위에는 나스닥. 그리고 러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러셀도 생각해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간 게 사이가 상당히 커요. 결국 여기서 여기로 가도 그냥 보압이죠. 이렇게 급등을 앤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급등을 시켰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리로 왔어요. 제자리로 왔을 때 N달러도 보면 많이 내려왔어요. 결국은 시장은 항상 오버하게 쏠려서 간다. 그리고 쏠려서 가면 제자리로 온다. 그래서 코스탈린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강아지가 끌고 가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그걸 여실히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추세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애라고 볼 건지 아니면 금리나 환율도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건지 볼 건지 의사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 쪽은 마찬가지로 주식 쪽 관련된 걸 사면 되는 거. 한국이든 미국이든 개별 종목이든 ETF든. 그런데 지금은 보려고 하는 거는 금리랑 환율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금리랑 환율 부분만 끊어내서 보면 지금 줄 거놓은 거는 아까 그 화면 그대로거든요. 여기가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으로 넘어와서 이 뒤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여기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선거져 있는 계속적으로 약세가 돼서 밑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엔하가 다시 강세로 돌까.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계속 올라갈까 5%까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까. 그런데 이쪽 6월 기준으로만 봐도 4.6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4.7까지 거의. 10년짜리 금리가. 4.7에 있던 게 지금 4.7 가면 난리가 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냥 5월 달만 가도 4.7 간 적이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졌고 실제로 이 폭락을 시켰던 가장 큰 이유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크게 할 것이다. 실업률 높게 나오면서 4.3 나오고 하면서 와, 이거 침체 아니야?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50BP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뒤에 와서 50BP를 내렸죠,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내렸더니 다시 반대로 오히려 금리는 올라가고 엔하는 약세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20A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엔하가 더 강세라고 갈 거라고 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 뒤집어봤더니 다 약세가 됐죠. 지금 여기죠. 지금 세 달. 다 약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게 지금 20A 된다고 해서 올렸던 거였는데, 엔하를. 그랬는데 되고 나서 다 내려버렸어요. 결국은 정치적 이벤트는 지나서 생각해보면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혹은 선반영이 된 건? 선반영 됐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나 환율 같은 경우도 그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체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어떤 펀더멘탈한 부분들을 좀 보는 게 더 주요하다. 특히 이제 금리나 환율은 더 심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이게 계속 내려갈 거냐 또는 계속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냐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셔야겠죠. 선택을 할 때 일본만 볼 게 아니라 일본의 정치적 상황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변수가 되고 있고, 되겠지만 미국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는 돌이켜서 딱 봐도 그때 50BP 인하한다고 해서 문제가 시작을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결국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금리 차가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아? 이걸 또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블룸버그 뉴스를 보시면 뉴스 하나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온 건데 미국에서 이자 비용이 너무, 국가 이자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다. 이자에 대한, 국가 부처에 대한. 네, 부처에 대한 이자가 너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자 비용 같은 경우 8,820억 불로 늘어나고 있고 국방비를 이미 넘어서서 GDP의 3% 정도를 차지한다. 이게 90년도 이후에 제일 높다.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 위험을 증가시킨다. 정치적 위험이 또 선거랑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여론이 나빠지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선거 불복이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살기 힘들면 무조건 반대하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정적자나 인플레이션 문제도 생긴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양쪽 다. 누가 되든. 누가 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자 비용은 더 증가하겠네. 그러면서 차트를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뉴스에서의 차트인데 결국 넷 인테레스트 페이먼트 그러니까 국가가 내고 있는 이자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가요. 너무 일자로 올라가죠. 그런데 부채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인 금리 자체가 거의 영적으로 2% 이하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결국은 얘가 금액도 올라가고 이자율도 올라가니까 얘는 더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부채를 더 늘리겠다고 그러고 있죠. 그럼 얘가 또 더 올라가겠네. 그런데 금리를 내려서 얘를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들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국방 예산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넷 인테레스트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미 넘어섰어요. 이렇게 국방 예산이 훨씬 더 컸었는데 국방 예산보다 이자가 더 커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미국이 국방 예산을 안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는 이자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과연 이자를 계속 더 내는 걸 원할까. 잘 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5% 이런 얘기를 하지만 4.5 이상 가면 쉽게 더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4.5나 5 사이 정도. 그러면 결국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러면 한 4.7, 4.5 정도면 4.5에서 예를 들면 4.7에서 3.5까지는 갔다가 다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밴드를 걸어놓고 위에 가면 팔고 아래 가면 사고. 그럼 이제 거꾸로죠. 위에 가면 사고 아래 가면 팔아야 되겠죠. 이자율이니까. 그런 식의 거래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금리 측면에서는 상단 쪽으로 조금 더 남아있는 거네요.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빠졌을 때는 밑에가 훨씬 넓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꼭지인지 잡을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그러면 위쪽이 높아는가 아래쪽이 많은가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게 저는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꼭지에 내가 맨 꼭대기에 4.7에 잡아야지. 저도 맨날 그러다 못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잡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생각하면 현재 레벨에서 위가 더 많은지 아래가 더 많은지에 따라서 포지션들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앞에서 엔화를 봤으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달러당 155엔, 달러당 160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60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표현한 이지바 쇼크, 이런 정치적 상황으로 개입도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일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더 열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개입이 없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베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자민당이 과반수를 못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약세로 가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면 정치를 우선할 거냐, 경제를 우선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정치인들 난리인데 그러면 그걸 버티면서 그냥 계속 우리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러고 살까요? 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자기가 하면 되죠. 계속 저러다가 계속 약세가 가고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세로 계속 가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아닐 거다. 결국 일본은 정치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려면 다시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될 거야. 그러면 강세 쪽으로 배팅을 하는 거고. 앞서서 보여주셨던 그 차트에 뒤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여러 가지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결국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나라별로.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제가 다 올라오는,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맥스에 나오는 올라오는 걸 다 가지고 소팅을 해봤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로. 해보니까 제일 낮은 데가 차이나, 이탈리, 스위슬랜드 이런데요. 1% 언더에, 아래에 있는 인플레이션율이고요. 제일 높은 데, 아르헨티나 209%. 어마무시한 두 곳이 있어요. 터키와 아르헨티나. 얘네들은 이제 빼고 나머지 러시아도 상당히 높죠. 8.6이니까. 그래도 9.1에서 8.6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난번보다 지금이 다 낮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보시면, 추세 자체로 보시면. 뭐 몇 나라 제외하고는. 다 낮아지고는 있어요. 높지만 다 낮아지고는 있어요. 오른쪽 게 프리비어스고 이게 2번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다 낮아요.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1.6에서 1.7 된 건데 이런 거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조금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일본이랑 미국이랑 싱가포르 여기 2.5 있잖아요. 보통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금 2% 인플레이션율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 3 정도. 그리고 지금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양극화라는 게 미중 갈등으로 둘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한 3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3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가정하면 이 레벨이 어디에나 있어야 하고 여기는 조금 더 디플레이션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일본이랑 미국이 같아졌는데 일본이 옛날부터 같았냐. 그럴 일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과거 추이를 보시면 추세 자체로 보면 인플레이션들은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 파란색이 유로고요. 유로는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2나 50%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 회색인데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차이나 완전 바닥에서 마이너스 찍고 조금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풀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는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추세적으로 보면. 확실히 더 이상 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몇 년간 주목했던 정말 최고의 중요도가 있던 지표잖아요. 여기에서는 조금 중요도가 엿어지는 게 확실히. 떨어져 가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뉴스들에서 보면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문제를 크게 일으킬 거지 나머지 것들은 일으킬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다시 튄다는 얘기는. 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로 넘어갈 테니까.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여기서 인플레가 된다고. 그나마 다행히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다시 유가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줘서 다행이지. 유가 같은 게 올라가지면 진짜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중국에서도 돈을 더 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잘못해서 인플레가 여기서 점화가 되면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관세하고 이런 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되는 거는 되는 거고 국채는 또 이쪽에서 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라고 딱 놓고 봤을 때 또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땠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엔화 장기 국채 노출된 걸 사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전체 포트폴리오예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엔화가 약세가 될 거야 강세가 될 거야를 맞히는 것도 중요하고 맞춰서 돈을 벌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못 맞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데 내가 포트폴리오의 어떤 자산들을 분산을 해놓으면 A가 벌 때 B가 깨지면서 약간 합쳐지면서 내 것 손익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품들을 잘 섞는 게 포트폴리오잖아요. 다 올라가는 거 사면 제일 좋죠. 그리고 못 사니까 이제 올라갈 것 같은 것도 사고 내려갈 것 같은 것도 사고. 해치도 고려하고. 해치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워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엔화 노출 장기 국채를 샀을 때 내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면 엔화가 강세가 될 거다.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 두 가지여야 내가 돈을 벌잖아요. 저걸 샀을 때. 주식 시장은 일단 빼고. 그러면 여기서 채권이 더 이상 안 가고 지금 저렇게 내려갔을 때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또 고민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엔화 강세가 됐을 때. 그런데 앞으로 다시 가서 차트에 보시면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었나요. 여기서 과거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 나오면서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 주가가 폭락을. 완전히. 폭락을 했었죠. 힘들었죠. 힘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현재. 예금으로 안 가지고 있으면 다 주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뭔가를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얘기할 때는 맨날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금만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립인 거죠. 그야말로 중립. 여기서 떨어졌을 때 살 돈을 좀 가지고 있자. 그런데 지금 이런 엔화 같은 거는 떨어질 때 벌어서 깨진 거를 만회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과거에 지금 블랙먼데이 전에 있었던 엔화 강세. 그다음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 지금 정도면 지금 가격이 이거 일어났을 때 가격하고 유사해요. 여기 보시면 이 레벨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사서 거의 한 15, 20%까지 플러스였는데 어제 열었더니 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한 10에서 20% 수익 나면 정리했다가 또 받다가 가야 되나. 이건 채권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 연동 상품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냅뒀는데 마음은 아쉬운 거죠. 먹었을 때 걷었어야 되나. 그런데 지금으로 다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사도 되나 아니면 추가를 해도 되나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앞에서 쭉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금리가 더 오를 건지 아니면 일본이 계속적으로 엔화 약세를 일으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맞아도 되는 건지 어떤 쪽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선호를 할 건지 보시고 포지션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림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불가능이고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 많지만 과거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해치 차원에서는 좀 분산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오늘 그런 차원의 말씀이시고. 그럼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지금 사기에 괜찮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시 본전이 됐으니까. 옛날에 많이 사지 못한 게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조금 사고서 이만큼이 확 올라가서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샀다고 생각하고 많이 샀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지금 어차피 주식을 다 팔 게 아니니까. 그럼 주식을 지금 주식 너무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주식은 항상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 보면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AI 주식 다 팔 수 있냐라는 거죠. 포모인데 다 팔면 계속 올라가면 완전 포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내려갈 것 같아도 비중은 50대 50 정도 또는 진짜 내려갈 것 같으면 30, 70, 70이 현금이 되더라도 주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다 팔아버렸을 때 포모가 왔을 때 진짜 잘못하면 꼭지 잡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포지션들을 가져가면서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식을 다 팔 것도 아니고 현금이 있다면 현금 중에 일부를 이런 걸 사서 손실이 나더라도 주식이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계속 약세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니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중국에서 돈 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굴이나 금이나 이런 것처럼 커머디티도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가 뭐가 될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다양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달러화, 엔화 얘기했으니까 원화 얘기도 잠시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400원이 갈 거냐 말 거냐. 원화는 지금 기준이 또 그렇거든요. 원화가 슬프죠. 지금도 이 차트에서도 제가 원옌을 그린 게 흰색이 원옌이에요. 그러니까 원 팔아서 옌 사라거든요. 이거 지금 솔직히 약간 슬픈 현실이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왜냐하면 원 달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엔 달러랑 연동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어느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레이자, 링기트, 타이바트랑 우리나라는 더 연관도가 높아요. 높대요. 저도 이제 아직 제가 수치로 계산해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보통 그런 연구할 때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IMF나 크라이시스가 오면 엔화는 강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 약세로 대박으로 올라가요, 위로. 막 2천 원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IMF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엔화는 굉장히 강세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코를레이션이 그런 위기 상황의 코를레이션 낮은 건 맞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 아닐 때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통과는 어떻게 보면 말레이지랑 비슷한 거죠. 엔화랑 비슷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크라이시스가 장랑이 근처에 역전돼서 위기 온다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지금 이상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꼭 몇 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린 확률적으로 보면 반반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몇 번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펀드멘털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원달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잘못해서 뭔가 크라이시스가 와서 원달러가 다시 1,500원, 1,400원, 1,700원이 갖다 쳐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엔화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엔화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강세가 돼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크라이시스, 위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처럼 달러가 예상외로 강세로 가고 엔화가 예상외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고 원화도 이런 상황이라면요. 평상이라면. 평상이라고 가정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원화를 가지고 있으나 엔화를 가지고 있으나 비슷하잖아요. 달러 강세될 땐 같이 터지는 거니까. 그리고 내려가고 같이 강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같이 움직이니까 내가 그냥 원화 가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크라이시스가 생겼을 때 해지 수단으로서 엔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얼터네티브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에서는 집어넣었을 때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손실이 나든 이든 나든 전체 내 포트폴리오 봤을 때. 건 바이 건으로 보시지 말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그리고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1,400원이나 나쁜 쪽으로 갔을 때에 대한 해지인 거죠. 이거 자체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달러가 위로 계속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너무 우리나라 개인들조차 너무나 달러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블 앱의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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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